근데 수련에서 진보이 쓰려면 이것저것 짚적거리지 말고 하나 잡고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문마다 에너지가 달라서 고르기 어렵더라고요 다 하시고 싶으시면요 시간 정해놓고 하세요 지금부터는 나무아미탑을 1시간 해야겠다는 나무아미탑을 1시간 하세요 그 후에는 좀 쉬었다가 또 1시간 또 옴나마시바이 하시고 이것저것 쓰세요 참나자리에서는 다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미있게 쓰세요 다 하고 싶으면 다 해보는거죠 너무 그거를 소원성취 도구로 쓰지 마시고 그러려면 또 그분들 전공하신 분들을 얘기 듣고 하시고요 제 얘기는 이렇게 들으세요 보살도에서 주문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깨어서 그때그때 그냥 옷 바꿔 입듯이 주문 바꿔서 하면서 그 순간 그 순간 내 마음을 또 다른 에너지를 통해서 깨어나게 하는 거죠 내 애고를 또 치유하고 내 애고가 더 건강하게 만들고 경영이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탑을 하나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 말이 딱 믿기시면 아미탑을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이 말 들을 때 또 좋았는데 또 저쪽 가니까 또 뭘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고 싶고 하시다면 시간 정해놓고 두루 쓰세요 주문은 내 애고를 치유하려고 깨어서 활용하면 된다 이게 제가 권장하는 주문 수련의 어떤 목적입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 방면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하세요 다 각자 자기들의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으신 게 있거든요 저는 육바람일의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우리 애고의 소원, 기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기도를 올릴 거냐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런 연불 수련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미탑을의 은총 받아가지고 육바람일 더 잘하면 좋잖아요 저는 그쪽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빌 때 애초에 빌 때 어떤 애고의 욕망을 빌지 마시고요 되도록 줄이시고요 빌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좀 줄이시고 내 육바람일의 성취에 대해서 많이 빌세요 내 육바람일 내공이 빨리 증진되기를 그걸 빌세요 태식 빨리 하기를 육바람일 빨리 잘 되기를 아공, 복공, 구공 빨리 이해하기를 인욕의 인욕바람일 더 잘할 수 있기를 선정바람일 더 잘할 수 있기를 이런 걸 염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기도하시고 연불하시면 더 좋겠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아무 목적 없는 연불을 하시라 목적 없는 연불 목적 없는 연불 라마아미타불 하면서 더 깨어 계시라 그래서 아미타불의 응청 받아서 알아서 목적을 내가 안 세워도 참나각성 하면 육바람일은 당연히 증진되게 돼 있으니까 무심으로 하는 연불을 제일 추천합니다 무심으로 해야 연불할 때 더 깨어나요 자기 욕심이 있으면 욕심 생각하느라고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애고가 또 불안해하니까 연불해서 더 깨어나게 하고 망상 못 부리게 하고 탐진치 못 따라가게 막는 효과도 있잖아요 무심으로 연불을 계속 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망상 못 부리고 어마어뻘진 못하죠 그때 더 참나 안에서 깨어있게 되고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활용하십시오 역시 몰라 하면서 하세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연불하세요 나무아미타불 할 때도 연불하면서 참나 안에서 하셔야지 참나 안에서 해야 나무아미타불의 참나랑 내 참나가 둘이 아니라는 거 알고 연불해야지 가피도 제대로 옵니다 그 가피가 뭐로 오겠어요 육바람의 실력의 증진